동네놈들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여기 좋네요 여기가 인터넷에 팽이 돌리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대회 사이즈 나오네요? 네네네 일단은 오늘 전국 팽이 1등 가리는 자리니까 그리고 뭐 어디가서 솔직히 자랑할 대회는 아니잖아요 민망하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도 팽이 자부심 가치야죠 솔직히 저는 오늘로 좀 마지막이고 싶어가지고 아 예 왜요? 어디가서 좀 명함 내밀게가지고 팽이로서 팽이대회 1등 이로써 내기 좋잖아요 이력서를 낸다고요? 어디다가요? 저는 알바몬에 올렸는데 지금 부직이세요? 네 일단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초면이니까 잠깐만요 앞머리가 너무 내려오셔가지고 아 예 좀 부끄러움 많습니다 아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구 망우동에서 팽이 1등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팽 Z 스파이크 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분 네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팽이로 이름 날리고 있고요 닉네임은 논팽입니다 논팽이니?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는 돈다 팽팽팽 팽연숲입니다 팽연숲? 네 배고문이랑 이름 똑같네요 제 팬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닉네임이 지구는 돈다 팽팽팽 팽연숲 일단은 시간이 저희도 없어요 아 네네 지금 대회 규격부터 한 번 아 네 대회사이즈 두 걸음이거든요 여기까지 입니다 각자 팽이 빨리 꺼내셔가지고 장비 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하네 깔깔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깔깔이 조금 이따 하실게요 나 되시죠? 네 됐습니다 제 팽이는 이제 블루드래곤으로 지노님! 이거 반칙이잖아요. 왜요? 저희 클래식으로 경기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클래식이에요? 네, 클래식이에요. 튜닝 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규정 팽이로 경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지금 일주일째 닦았어요. 블루드래곤! 힘도 없네, 이거. 에이씨, 이따기만 하고. 성질나네, 그럼 안 돼요. 발로 차면 안 되죠, 그래도. 이상한 분이시네. 오늘 신경이 좀 날카로운 거죠. 이해 좀 해주시죠. 욕은 안 날카로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키만 커가지고. 회장님이시면 당연하죠. 아니, 왜 남팽이를 차고 지랄이에요. 지랄이요? 저는 욕할 수 없어요. 저는 욕 안 해요. 저 교회 다니에요. 저는 욕해요. 욕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왼쪽 부분부터. 팽 Z 스파이크 제형입니다. 아, 길어서 못 외우겠으니까 그냥 본인 팽 Z 스파이크 소개를 해요. 풀려졌잖아요. 다시 할게요. 안 돌려도 돼요. 아이, 그냥 소개만 하면. 할게요, 할 거예요. 아, 진짜 시간 없었겠네. 자, 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온다. 팽이의 마음이 나에게로 왔다. 그렇게 해야죠? 팽이가 내 마음 속에서 불타고 있다. 가자! 삼색 샤이 파크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아, 얘 미망해가지고 얼른 치워주세요. 네. 다음? 아, 네. 네, 반갑습니다. 팽이의 이름은 다크엔젤입니다. 검은 천사. 검은 천사. 이제 미망하니까 빨리 좀. 아, 예. 가겠습니다. 어둠의 영혼이여. 잠에서 깨라. 다크! 엔젤! 아! 아, X. 아, X. 연습 좀 하셔야겠지. 연습 좀 하세요. 연습 좀 하세요. 들고 오세요. 아, 미망하네. 제가 팽이 종호예요. 아, 소개하세요 빨리. 제 팽이 소개하겠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팽팽팽팽. 팽연숙. 물, 바람 그리고 소나무. 예, 이런 팽입니다. 괜찮네요. 많이 민망하니까 네. 바로 대회 진행할게요. 두 판이고요. 1등 2번 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다는데 그거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예. 이거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부터 돌릴게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저기... 팽, Z, 스파이크 제형이요. 알았어요. 그... 롬팽이요. 롬팽이님 마지막으로 돌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팽팽팽, 팽연숙, 물, 바람, 그리고 소나무. 됐습니다. 샤인, 스퍼크. 파크. 엔젤. 자, 들어가실게요. 저부터 공격할게요. 레디 파이트. 점프. 네. 들어갑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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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오케이. 자, 팽이들 가져가시고요. 아... 저 1등입니다. 자, 마지막 한 판 남았어요. 하... 저 뭐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만하니까 빨리 갈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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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깜짝할게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실물로 처음 본다. 야 이거 홀로그램이네 이거. 만지지 마세요. 빛났다. 홀로그램이 빛나네요 이거. 제가 1등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갈게요. 팽이를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대회는 끝났고요. 많이 민망하니까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사님들한테 인사는 들어야죠. 인사는 들어야죠. 그리고 회장님 저한테 물을 줘야죠. 아 예. 네. 제가 팽이 1등 했습니다. 그 아저씨 이러보세요. 저요? 네. 저는 오늘부로 회장 자리를 물러나고요.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잠깐만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3대 회장 팽 제트 스파이크 제형입니다. 토요일 4시마다 저희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팽이 돌릴 테니까요. 많이 나와서 같이 질팽이 하세요. 질팽! 네. 됐어요. 아무튼 이번 대회 굉장히 즐거웠고 오늘 몰래카메라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저한테 저 차 뒤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옆에서 팽이를 막 돌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자꾸 한 분이 뒤로 자꾸 던지셔 가지고 이게 과연 대회가 맞나 다들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재밌긴 했어. 야 진짜 재밌어 이거 그러니까 남자분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기토라는 게 있는지 못 봤어요. 아 이렇게 먹고 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기토 일기토 저 처음 봤어요. 박마라 아이 정말 죄송한데 저희 혹시 이거 영상 업로드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뭐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